안녕하세요. 메가스터디 역사 강사 이다지입니다. 여러분들 9월 평가원 시험 보느라고 너무너무 수고 많으셨고요. 선생님이랑 지금부터 9월 평가원 한국사 어땠는지 조금 살펴보고 앞으로 어떻게 공부해 나가야 되는지를 좀 보도록 할게요. 시험 보고 나서 너무너무 절망스러운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이제 수능 정말 70여일 남았는데 내가 지금 이 성적이 나오면 아 진짜 어디 갈 수 있나라고 하는 생각에 너무너무 가슴이 미어지는 친구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선생님이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정말 자기 상황에 대해서 좀 긍정적으로 생각하기는 어려울 수도 있어요. 다른 사람들은 잘 될 거야 걱정 말하고 말할 수 있어도 본인 자체는 사실 진짜 그게 안 되면 나는 안 되는데 간절할수록 더 부정적으로 생각을 할 수가 있단 말이야. 그런데 여러분 이럴 때일수록 잘 된다라고 생각하고 기운을 끌어모으기 위해서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무엇보다도 그 생각이 너무너무 중요하고요. 여러분들 정말 유명한 말 있잖아요. 구망수잘 아시죠? 9월 평가원 망하면 수능 잘 봅니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아 내가 9월 평가원 망했어. 수능 잘 볼 거야. 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남아있는 기간 동안 한국사나 사회탐구는 정말 성적을 뭐 몇 등급이 뭐예요. 만점까지 끌어올릴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거 반드시 생각을 하시고 지금부터 다시 한번 내가 부족했던 부분 채워 나가신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한국사는요. 여러분들 쉬웠어요. 선생님이 이제 현강의원 학생이 막 상담을 하면서 선생님 진짜 저 고민이 많다 얘기를 할 때 제가 늘 던지는 질문이 그럼 너는 제일 자신 있는 과목이 뭐야? 제일 자신 없는 과목이 뭐야? 물어보는데 제일 자신 있는 과목이 뭐야? 물어봤는데 한국사요?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여러분들에게 자신감을 주는 과목이 되고 싶고 막 내가 성적이 너무 안 나와서 힘들더라도 한국사는 여러분들 1등급 만점 나올 수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투자한 거에 비해서 많이 얻어 가실 수 있으니까 되게 가볍게 정말 넉넉하게 내가 커트라인을 넘자라고 하는 생각으로 공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굉장히 쉽게 출제가 되었고요. 뭐 기본 흐름이나 개념을 이해하면 충분히 나쁠 수 있는 문항들이었고 한 두 문항 정도 딱 10% 정도가 좀 어렵게 평상시보다 조금 더 어려운 난이도로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문과 같은 경우 3등급, 이과 같은 경우 4등급인데 이거 충족 안 되는 친구들도 물론 있어요. 평상시에 이런 모평에서 가벼운 정도로 2등급 정도가 출제가 되면 이제 점수가 나오면 여러분들이 조금 안정적인 상태라고 보고서 수능을 대비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시대별 비율은 항상 똑같아요. 전근대 파트에서 열문항, 근현대 파트에서 열문항이 출제가 됐고요. 한 어떻게 시기별로 분포가 되어 있나를 봤더니 6월 평권이랑 똑같이 조선시대에서 내문항, 일제강점기에서 내문항에서 조금 더 많이 출제된 내용들 볼 수가 있습니다. 나올 만한 것들에서 나왔고 각별하게 어렵게 출제가 되었거나 하는 문항들은 딱 선생님이 말했던 두 문항을 제외하고는 거의 다 평탄했던 것 같아요. 문항 자체가. 자, 고난도 문항은 서간도. 여러분, 양심 있어요? 서간도 문항이 오답률이 75%예요. 이거 선생님이 개념 강의할 때 이 서간도 지역, 그러니까 1910년대 국외독립운동기지건설할 때 간도 위치 백두산으로 표시해주면서 설명을 했잖아. 그거 보고 풀면은 됐던 문제였고 14번의 이모군란, 조청상민 수륭 무역장정이 어려우셨나 봐요. 51%. 4번에 해당되는 신문항 같은 경우에 뭐 신문항에 관련된 업적, 통일신라 시기의 중대의 모습들 잘 파악 못했던 친구들이 많이 틀렸나 봐요. 44%. 그 외에도 동학농민운동이나 성전까지 뭐 고르게 분포가 되어 있지만 그래도 일반적으로 항상 그랬듯이 근현대 파트에서 많이 틀렸다는 내용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한국사 9월 평가원 이후에는요, 여러분. 우리 한국사는 커리큘럼이 굉장히 간단했어요. 그러니까 6월 평가원 때는 무조건 개념까지만 공부를 했으면 됐고, 우리 문제풀이 강의 15강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다양한 난이도의 문제를 커버할 수 있는 강제가 제공이 됐었죠. 15강을 끝내고 난 다음에 이제 9월 평가원 이후는 파이널이 남았습니다. 일반적인 파이널은 사실 모의고사를 풀어보고 약점을 보완하는 방식으로 이제 진행이 되지만 한국사는 여러분들 개념이 문제잖아. 그래서 굉장히 일찍이 겨울 때 개념을 완강을 해서 좀 지금 많이 가물가물하다 하는 친구들이 들으셔도 좋고요. 아니면은 나는 한국사에 대한 기본기는 좀 있는데 불안하니까 수능 전에 한번 정리하고 싶다 하는 친구들이 9시간의 기적 파이널을 들으시면 좋습니다. 9시간 동안 전범위 스토리텔링으로 개념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할 거고 이 9시간의 기적에는 4회차의 모의고사가 제공이 되어 수능 전에 가볍게 풀어보시고 난 다음에 수능 치르시면은 무난하게 1등급 받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늘 얘기하지만 여러분들 수험생활은 죄인이 아니에요. 죄인으로 살아가는 시간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정말 여러분들이 원하는 인생 하고 싶은 일을 하기 위해서 살아나가는 시간들이라고 생각을 하고서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셨으면 좋겠고요. 절망하기엔 너무 이뤄요 여러분. 이제 지금 너무 빠른 시간이니까 남은 기간 동안에 다시 안 그러면 되죠. 여러분들이 후회하는 포인트가 분명히 있을 건데 그 후회하는 포인트들을 보완해 가면서 마지막을 불태우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선생님 여러분들 9시간의 기적에서 만나고 있을게요. 시험치시느라 너무너무 수고 많으셨어요.